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건 굉장히 괜찮았어요. 이번에 전문가들도 취재를 따로 또 하면서 느낀 거지만 지금 서울에 어차피 공업용지라던가 주거용지라던가 아무리 상업용지라던가 이런 데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단 공업용지에 공장을 지어서 사실 이 공장을 돌아가게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상업용지도 땅값이 너무 비싸서 유동인구 대비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라 이거를 주거지역과 같이 개발하지 않으면 사실 서울 자체가 생동감을 많이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해요. 교수님들 표현을 빌리자면 도시계과 교수님들 표현을 빌리자면 그래서 사실 복합용도로 개발한다는 거는 상당한 사실 집값이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성은 맞다라는 거는 확실하고 돈이 되는 것도 확실하다. 우리가 개발을 할 때 보면은 지속 가능하냐 또 그 안에서 경제성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경제성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만한 여건들이 적을 것 같아요. 그리고 봤을 때는 이게 이루어진다면은 성공한 고밀 개발 중에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높게 평가하시죠. 저는 지금 오늘 김재환 기자 만나가지고 처음 듣고 어디서 얘기했는지는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보고 가는데 제 기사가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거는 좋습니다. 저는 이 방송 시청 중이신 분들은 선공개를 드리고 있는 거죠. 청기누설 아니에요? 청기누설? 아 그렇소. 내일 아침에 나가는 기사이기 때문에 뭐 사실 청기누설이라고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돈 되는 정보죠. 이런 거는 이게 또 막 사람들 달려가서 사면 또 사업 안 됐어요. 실제로 이미 좀 제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매수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데 파는 사람들도 의아하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매수세가 많지?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지? 막 이러니까 오히려 이거 좀 겁나서 바로 안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호객노노라는 어플을 보시면 몇 명이 지금 이 단지에 관심 있는지가 나오잖아요. 최근에 뭐 제가 특정 단지를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최근에 보는 인원이 급격히 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 단지들이 인기가 많아진 이유는 사실 이거 역세권 용적률 700% 개발하는 거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죠. 뭐 그렇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걸 고밀 개발하는 방법 중에서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기부 체납을 받잖아요. 임대주택을 보통 받는데 저희 교수님들 중에서는 임대주택을 받을 게 아니라 차라리 기업에 대한 부분을 기부 체납 받아서 기업들한테 싸게 공급하면 기업들도 유치가 훨씬 잘 될 거다. 그리고 주거지하고 훨씬 더 융화돼서 정말 직주 군접 입지에 배드타운화 되지 않는 그런 지구 단위 계획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정말 좋은 방법인데 집값이 정말 미친듯이 오를 것 같다. 미친듯이 오르죠. 그리고 산교 테크노밸리가 서울에 있다? 그런 게 서울에 생긴다? 엄청나게 그 지역은 강남 못지않은 상승을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강남한테는 안 되고 강남이나 아니면 종각이나 상승률은 모르겠다. 상승률. 상승률로 봤을 때 가격은 모르겠는데 상승률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강남에 집값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강북권에 하나 업무지구가 지금 강남권이 엄청 크고 그리고 종각권이랑 그리고 가산디지털단지 이쪽 이렇게 트라이앵글 여의도 이쪽이 트라이앵글이잖아요. 이걸 상당히 분산하면 좀 집값이 많이 안정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지역에 사람을 유입하고 지역이 성공을 하려면 결국은 매력도를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역시 이런 산업이나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에 큰 일조를 하죠. 근데 지금 근데 지금 어쨌든 그 임대주택을 뭐 선진국 그 수준 그 정도는 안 돼도 최소한 10%를 넘어서는 그 정도까지는 확보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배제를 하고 기업들을 유치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는데 그 용적률 안에서 좀 여러 가지 풀어나가는 것이나 뭐 조정 같은 걸 좀 이뤄진다면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대신 이런 임대주택 확보를 많이 하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공한 그 고밀 개발이 일어나면서 이런 그 개발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많이 있으면은 임대주택 확보도 가능하고 기업도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양들이 서로 하겠다는 것을 많이 저희 쪽도 유치를 좀 해달라고 오히려 제한을 할 정도가 될 만한 그런 성공 사례가 나와야 된다라고 평가를 하죠. 올인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분산하게 되면은 분산하는 지역에 가격을 올려서 그분들을 밖으로 밀어낼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지적은 상당히 맞는 지적이긴 하세요. 제가 이번에 뭐 되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전세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지역에 살고 있고 또 거기 근처 공인중개사도 자주 취재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신 분들 전세 이제 만기 되는데 내가 이거 그냥 집을 살까 망설이는 사이에 몇 천만 원이 올라 버리고 이런 분들은 정말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 다음 전세가 만기가 도래하면은 더 외곽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뭐 그거는 사실 그래서 이런 의문 때문에 사실 두 번째 주제보다도 세 번째 주제를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개발계획본물 집값안정 가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근데 이 역세권 고밀가 이런 건 다 방향성도 좋고 다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하면서도 호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집값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정책들인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공급을 한다고 하고 근데 이게 오히려 집값을 상당히 끌어올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끌어올리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개발계획이 공급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개발계획이 있다면은 올라가는 그 폭이 조금 더 가파른 것보다는 좀 덜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공급이 사실 모든 시장의 수요자들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그 공급이나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엄청난 호재로 작용하죠. 근데 공급이 아주 풍부한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공급된다는 거는 사실 뭐랄까 주택을 구매를 꼭 하겠다는 구미가 담기지는 않을 텐데 지금은 청약 경쟁률을 대충 봐도 아는 상황이고 어떤 그 유동성이 풀린 상황에서 개발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집값 안정되는 거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이게 잡히려면은 금리적인 부분이나 유동성들이 조금 줄어들어야 되고 또 그 공급 계획들에 대한 그 뭐랄까 계획안들이 실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현이 안 되고 계속 지금 아직 발표 정도의 개선이 그렇죠. 네. 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최근 공공재개발 10% 동의만 갖고 진행할 수 있는 거를 하는데 제가 사실 제가 만약에 계획을 만약에 해서 진짜 투기 세력으로 한번 변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그거는 진짜 일리가 있어요. 정말. 제가 어떤 특정 지역에 빌라단지 가서 주택을 하나 매수하고 제가 한 동의서 한 10%만 동의하러 군부를 떼가지고 네.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만 동의하고 그기 뭐 후보지로 이제 뭐 등록을 하고 하면은 기사 하나 나오면 그냥 올라가버리죠. 그러니까 10% 이거 조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마음먹고 어디 들어가가지고 한 10% 동의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들고 나서 뭐 카톡방 이런 거 만들어지고 나서 저도 재건축 추진하는 데 초기 취재? 안전진단 단계에서 취재를 해보면 진짜 10% 채우는 건 1도 아니거든요. 아 1도 아니죠. 10%는. 사실 그거 뭐 작전, 작전 네. 작전할 수 있어요. 정말. 작전 가능해요. 작전으로 자기가 이제 들어가서 열심히 호재를 펌프질을 한 다음에 뭐 기사 같은 거 좀 내도록 열심히 흘리고 카페 만들고 이러면 기사는 사실 나거든요. 왜냐하면 기사들도 열심히 카페나 이런 걸 찾아보기 때문에 기사 나면 집값이 무지막지하게 띕니다. 무지막지 뛰고 그때 털고 나오면 끝이거든요. 사실 이게 투기 수단으로 상당히 변질될 가능성이 있죠. 공공재개발은 작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10%를 상향을 많이 해야 돼요. 10% 하고 나서 그 뒤에 하고 나는 그 허들이 굉장히 높은데 10% 해서 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를 끌어올리게 해서 그 서민주택들 특히나 주택 서울시장에서 완충작용하는 그런 다세대 주택 빌라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죠. 10%를 이게 대출을 그거 장벽을 높일 게 아니라 이런 거 장벽을 높여야 돼요. 저희가 이거 너무 안 좋은 걸 알려드린 건 아니겠죠. 투기? 이거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가 이것을 캐치를 하고 이거 봐야 된다니까 근데 이건 진짜 실제 사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막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좀 내가 한 번 더 본다. 이렇게 확인하는 영상은요. 이 사회에서 한 번 더 봐야 된다.